한 번 가르쳤는데? 제가 한 번 가르쳤는데? 제가 문열을 알아야 해. 문열을 보래요. 제가 서년 1위. 섬뎅이라. 어떻게 알았어요? 아니 서년 1위인지 모르겠어요. 애들 이렇게 서로 응시하잖아요. 애들이 같이 있어서 그 나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맞아요. 핸드폰에 상관없는데 강아지 못하는 사람은 강아지 못해. 애들 좀 몰랐고. 이사들이랑 눈까지는 저거 해줘요. 근데 불씨. 흰자는 안 되지. 흰자는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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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자는 안 돼.